1. 말씀을 믿고 실험을 해보라 여기 말씀에 보면 말씀을 믿고 실험을 해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믿고 실험을 해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시험해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신앙적 훈련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보다도 신앙적 훈련 그래서 사상의 순결과 향상을 이루게 하며 말과 행실에 향기를 뿌려주는 영혼의 수양에는 보다 정성스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아주 어떤 좋지 못한 상상력이나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차단시키고 없애는 데는 정성스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음의 정원에서 모든 악한 동기들을 뽑아버리는 데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보니까 인내심이에요. 인내를 얼마나 많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고비를 잘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므로 신앙적인 훈련을 결코 등하니 해서는 안 된다. 신앙적인 훈련. 매 순간마다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신앙적인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은 신앙 다음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 참된 교육은 신앙이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 가장 훌륭한 참된 교육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참된 교육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동의 최초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이 성경을 아이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읽고 깨닫고 그것을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서 엄마 예수님은 불러봐 그런 말을 아이들이 하고 엄마 역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불러봐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손자가 여기와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왜 불러야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부르면 마음이 편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화를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얘가 그 말이 귀에 쏙 들어갔나 봐요. 집에 가가지고 걔가 13살인데 저희 엄마한테 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지 몰랐다. 그런데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자꾸 예수님을 불러봐 예수님을 불러봐 하나님을 불러봐 그러는데 자기는 왜 예수를 불러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화를 참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딱 그 단어만 기억에 남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겠다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가 그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고 나의 지저분한 상상이나 공상이나 후회되는 생각들을 아주 깨끗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나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이 머릿속에 복잡했던 분노, 죄책감, 후회에 이른 것이 칼로 무자르듯이 탁탁 끊어져 가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하면 성경은 아동의 최초의 교과사가 되어야 한다는데 이 성경책에서만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세상 어떠한 책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화를 내면 안 돼. 탐욕은 버려야 돼. 질투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에요. 술 많이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인터넷 게임하면 안 돼. 마약하면 안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어떻게 안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데는 없는 거예요. 마약 안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런데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안 해.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바로 어떻게 하면 마약을 안 할 수 있는지 도둑질을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무엇이 사람의 도리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동의 최초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 책에서 현명한 교훈을 줄 수 있다. 현명한 교훈 즉 화가 날 때 하나님을 불러봐. 그러면 감정을 그분이 다스려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하고 소리 내어서 부르면 엄마, 아빠는 눈앞에 탁탁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부르면 예수님은 눈앞에 탁탁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고무풍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훅 들어가면 부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슉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운이 우리들을 그 화를 참게 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가? 이 성경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교과서는 이 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다운 교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과 명석한 판단력을 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의를 행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정직하게 인생을 사는 방법과 명석한 판단력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는 것을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전수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줘야지 됩니다. 이것을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누네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아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우수아의 말을 순정하였더라. 여우수아에게 안수하였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자기의 직책을 이 여우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우수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한 것을 지혜의 신이 임했다. 그래. 우리들의 자녀들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를 받을 때 무슨 신이 충만해질 수 있느냐 하면 지혜의 신이 아이들의 마음에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의 신 그 마음에 성령이 임지하면 아이들이 놀랍게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아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우수아의 말을 순정하였더라. 그래서 이 여우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성령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지혜의 신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합당한 기도를 했을지에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요. 만약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실험해 보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실험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험을 해보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말을 하면 믿죠. 엄마가 한 시간 후에 빵 줄게 그러면 아이는 그것을 믿고 간절히 기다려서 그 빵을 받아 먹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는 약속이고 믿을만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고 실험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우리의 믿음을 받는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내 믿음을 받는다.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겠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받는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실험해 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와 3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으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 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그 순간 강물이 멈춘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저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들어가다가 휩쓸려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거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마치 두 개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이요. 이 강물이 지금 막 흘러 내려가는데 언약계를 맨 제사장의 발이 이 물에 닿으면 물이 이쪽으로 치워지고 저쪽으로 치워져서 이 가운데에 마른 땅이 나타날 것이니 그렇게 해보라고 여러분이라면 믿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거기 발 디뎠다가 휩쓸려 들어갈 텐데 이렇게 그리고 뭐 다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약속을 믿고 실험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예요. 14절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치던 곳을 떠났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물 앞으로 이 언약계라고 하는 건 식계명이 들어가 있는 그 식계명 상자예요. 그것을 이제 이 강물 앞에서 이렇게 딱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이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이 언약계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만일의 경우 이 발이 강물에 첨벙하고 닿았는데 물이 안 멈추면 어떻게 하죠?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15절에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계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둑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맨 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믿고 행동을 옮기는 것을 약속을 믿고 실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을 했어요. 언약계 식개명을 든 상자를 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발을 내디뎠고 강물은 양쪽으로 넘어가서 길을 내줘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하면 약속을 믿고 실험해 볼 때 우리는 자아가 굴복되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한다. 그것이 응답받는 조건이다. 즉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을 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죄악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아주 대신앙가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아였어요. 이 사람이 열한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흘러서 3년이 되던 해에 주님께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고 다 했어요. 이제 뭐만 남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 사람은 믿고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 말씀을 믿고 실험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첫 번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기도에 엘리아가 하늘을 향하여 여하여 여하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살라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에는 첫 번째 기도에 우르르 꽝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살라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그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여섯 번을 했는데도 응답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첫 번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총을 당연히 받을 권리나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악한 일을 혹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지 혹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있지 않는지 깨닫기 위하여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는 틀림없이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우리는 그를 의지해야 하며 그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시고 내가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실험해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악한 일을 혹 우리가 즐거워하지는 않는지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죄성으로 죄의 습관으로 은밀하게 죄를 범하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보라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아는 하늘에서 첫 번째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아니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아가 첫 번째 단 한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다 살라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자꾸만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야. 나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고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이 교만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엘리아가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그때 비가 내려와 버리면 그만 엘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비를 내려왔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엘리아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을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마음을 낮추었다. 이것이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내 마음이 겸손하게 됐을 때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메어 달렸을 때에 응답이 이르러 왔다. 엘리아는 다섯 번 여섯 번째 기도했을 때도 자꾸 우쭈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일곱 번째 가서야 완전히 자아가 포기됐어요. 그랬을 때 일곱 번째 기도가 끝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10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풍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이유가 뭔가 그것은 분명히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쪽을 더 선택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험해 보려면 마음속의 죄악을 깨끗이 포기하는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을 에레미아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악한 생각들이 언제까지 내 속에서 머물겠느냐. 결국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죄악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깨끗이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버리면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시험을 해보는 것이예요. 나에게 나에게 있는 어떤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화를 잘 낸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 그 그 그 습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깨끗이 포기해 버리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여기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순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악한 생각들이 언제까지 내 속에서 머물겠느냐 엘리아 같은 대선지자의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우쭐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생각이 그가 기도를 여섯 번 할 때까지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곱 번째 가서야 그 생각이 완전히 포기되었고 그때서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가 쏟아지는 것을 엘리아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하나 모세나 엘리아나 엘리아나 다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험해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테레비 드라마에 중독이 돼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즉 이 드라마 보는 것을 포기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실험을 해보는 것이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테레비 보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도와줍시오. 그리고 한 번 기도를 했는데도 또 드라마가 보고 싶어. 그러면 다시 엎드려. 하나님 제가 정말 드라마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또 보고 싶어. 요번 한 번만 보고 다음부터 보지마. 이것을 언제까지 엘리아가 일곱 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 약속을 우리들이 붙잡고 실천하는 것을 말씀을 믿고 실험해보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해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완전히 선택하는 것을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완전한 자아굴복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서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나 아이나 아빠나 이 세상 모든 어떤 사람도 결국은 어느 지점에 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자아가 포기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것은 그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지혜롭고 정직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려면 엄마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험해 보는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참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에 대해서 엄마들이 먼저 깨닫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기 위하여 자아를 온전히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저희 엄마들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